장난 다 했어? 장난 다 했냐고. 기웃기웃 거지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왜 살아? 엄마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고 무당도 안 되면 지지지 왜 살아? 집집마다 불 지르고 다니고 방송에 나오면 다 재자고 믿으면 다 선생이야? 저 노력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 입 다물이라. 입 다물어. 너한테 이런 사주를 준 게 아깝다. 요살에 관한 뭐 어떤 인연인 거예요? 2, 3년 전부터 상담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또 막상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몇 번에 예약을 하고 몇 번을 취소를 하고 저 마스카... ...나왔었는데 그 영상을 찍고 그 선생님들하고도 떨어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꿈에 아들 자손들이 걸리는 꿈을 꾸고 자기가 기도를 해봐도 계속 그걸 주니까 다시 이제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다. 왜 왔어? 왜 왔어? 왜 왔어? 살려달라고 왜 살려줘야 돼?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나도 모른다. 처음에 거기 나갔을 때도 내가 막 지껄웠거든요 솔직히. 당신네들 못 믿겠다고 그랬는데 그들한테도 죄송한 거지. 네 외할미가 대신 할매고 뭔 주야? 한 번 물어보자. 대신이 뭐 하는 거야? 전 본다고? 그럼 말장난 해보고 나니까 재밌어? 네 신랑 제자 너 제자 장남자손 제자 너는 용신의 이북질로 중국에서 오는 주력 막내 아들 천상옥경에 기름문 열어서 천지자오 신명기 내 모시고 천신 주력 이거 다 판단했어. 여기 외할미가 왜 나와? 무서워. 애들이 어떻게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 아가 애들이 어떻게 안 된다. 어떻게 될까봐 너한테 예감육감 직감을 줬고 원래 네가 태어나서 후시 가정에서 클 때부터 너한테는 신감으로 너한테 줬다고 근데 여시를 피해가 범을 만났는데 이 가정명당에서 이 자식을 놓고 나니 그때부터 신감이 발동을 했다. 아니야? 맞아요. 그때 당시 처음 네. 얘네들이 8살, 9살 큰애가 8살, 9살 넘어가면서 네가 미치기 시작했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너보고 하라고 너희 신랑한테 일을 줬다가 안 줬다가 줬다가 안 줬다가 어? 부부 사이에 맞신이다 보니 은혼 공론이 안 맞고 네. 애들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엄마 신랑하고 합의 수위가 없다. 네. 아니야? 맞아요. 답답하고 대답하고 살려주세요. 조상도 모르는 게 무슨 나머지 귀신을 뺀다고 제자가 되노? 죄송합니다. 죄송하는 게 아니다. 네가 내한테 왜 죄송한데? 내가 뭐라고? 죄송한 거 아니다 이거는. 뭐 살리지? 네 야린 마음에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했던 마음 때문이고 이게 맞나 안 맞나 네 나름대로 의심을 해서 그렇고 누군가는 너를 바로 안 잡아주니 네가 답답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절대로 아닌 거에 네가 맞다고 승복을 하고 살아보니 사라지더나 아니요 전 그래서 아닌가 보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 나간 게 너무 죄였어요. 왜? 후회가 너무 많았어요. 왜 후회가 돼? 공짜 구세에 방송까지 탔는데 근데 막상 나가보니까 눈에 비치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다고 방송으로 사람을 속이냐? 네 양심을 속이냐고 너도 네가 뭘 한 줄을 기억이나 하고 제대로 알고나 있나? 아니요 반은 맞고 반은 거짓이고 그렇더라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 잘 들어라 네 오늘 날에 유시가정 오신 명당을 둘러보니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신이 벌써 익어서 유통기한 지나서 신의 벌전으로 이미 다 상 갈래 사 갈래 다 퍼졌다 오늘 유시가정 불사 할머니 주인공 공사로 들어오고 전부 다 호환으로 들어오고 호환 대신 물도깨비 들어오면서 물할머니 물해기시 이렇게 들어오고 중국으로 이북으로 사시동자 사시선녀 들어오고 타살대감 들어오고 신장 들어오고 이거밖에 없다 뭐를 밝혔는데 네가 네가 유시가정에 조상을 판단 냈어 호시명당에 조상을 판단 냈어 신장열에 외가의 조상을 판단을 냈어 가리를 제대로 한 번이라도 잡았냐고 신랑집에 유시가정 키워준 부모 조상을 판단 냈어 낳아준 부모의 조상을 판단 냈어 여기에서 조상을 갖다가 신의 호명을 다 집어넣어서 네가 나오는 대로 씨부리는 거 맞다 맞다 해서 맞지도 않는 옷 단추를 겨우겨우 잠가서 얹어 놓으니 기도를 하니 빙이 틀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에서는 아니라 하고 트러블 생기고 티격 생기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선생들도 너를 낳았을 것이고 너도 별 볼일 없다고 끝냈을 것이고 실은 그렇다가 봐라 실은 너를 살리러 왔고 이 살리시는 분이 어디에서 잘 봐라 왜 오는지 뭐 때문에 너한테 오시는지 와서 무엇을 하자 하는지 그리고 너는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밝혀져야 된다 신한테 화답을 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증명을 해야만 그걸 불린다 라고 얘기를 한다 강신이야 강신 강신은 내 느낌대로 줘야 돼 백번이고 천번이고 내 느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는 게 제자야 나는 네 인상 따위는 다 필요 없고 너의 신은 찾아줄 수 있다 맞춤형으로 정확하게 네가 해먹든 안 해먹든 느그신해서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시겠지 네 잘못은 네가 벌을 받고 그들이 잘못했으면 그들이 살을 맞을 것이고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들이 이만큼 불의가 센 신감을 가지고 잘못하면 꺾어지게 생겼다 꺾어지게 이 지랄하고 돌아다니다 죽은 아들 불알 만지고 가슴치면서 울 일이 생기겠다 지금 그 두려움에 네가 지금 이렇게 온 거 아니야 맞아요 제자한테 신도 다 모르겠고 불리는 것도 다 모르겠고 자식이 자빠질 것 같은 느낌은 계속 주잖아 네한테 지금 그래서 살려달라는 거 아니야 네 너 신하게 해달라고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본능이야 본능과 직성 천성을 다 죽이고 네가 네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남의 옷을 훔쳐서 입고 있으니 뒤틀리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앉았다 섰다 안 편하고 자도 안 편하고 먹어도 안 편하고 네가 여기를 뚫고 왔을 때는 여기도 방송이야 네 이 용기 내기까지는 왜 새끼가 앞에 걸려 있으니까 네가 무당도 다 모르겠고 마누라도 다 모르겠는데 새끼들한테 엄마인 거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니까 네가 여기까지 왔겠지 네 그래 그것 때문에 나도 봐주는 거다 우리가 무당이기 전에 우리는 엄마다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나서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 듣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 너는 네가 신을 못 찾아가 호시 가정인지 너희 왜가 부리로 지랄 연병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가겠지만 유 씨는 제자가 세 명이나 돼 큰 아들을 치고 들어갈지 작은 아들을 치고 들어갈지 너하고 타협을 안 볼 수도 있어 네 배를 빌려가 놨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너의 상도 말이 안 움직여주면 내가 시집 온 며느리 아무리 달래봐도 안 되면 내가 내 자손한테 바로 가는 게 좋지 솔직히 여기 와서 이렇게 대답을 그렇게 들을 수는 몰랐어요 저는 알다시피 몇 번 선생님 만나서 인연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걱정이고 나 때문에 애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그 두려운 게 너무 무섭고 그래서 그러면 니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될 거 아닌가 싶으면 지금부터 막아가면 되지 너의 몸주 주인공 공사 명 주고 복 주는 분 이분들이 와서 정확하게 누군지 씻고 듣고 맛보고 확인하고 증명해서 여기서 분리로 가자 해야 불리는 거야 네 알았어 네 그럼 지금까지 니가 해오던 이 시간 동안에 허주도 많았을 거고 마장도 많았을 거고 조상도 많았을 거고 이름 다르고 성 다르고 기도 끝에 굿 끝에 다 따라 들고 혈기마다 다 막혔을 것이고 이걸 다 뚫어야 가리를 똑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신의 명패를 내려받을 수 있다 네 여기까지가 내 영적 예찰이다 점통술 네 알았어 네 근데 안타까운 게 누가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찾아줬어야 되고 본인도 느끼는 게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는 내 속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페이크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말이나 이 사람이 실려 있었던 진짜 신은 하고 싶었던 말이 다른 말이었었다라는 것만 제가 영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걸 대물었을 때 맞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렇다고 이 사람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 이게 전부 다 기류가 잘못된 페이크로 갔구나 정도로 알고 지금 아들내미가 이런 꿈을 자꾸 꾸면서 본인이 위협을 느끼고 제자다 보니까 아들들한테 자꾸 신감들이 들어가서 터지기 직전이니까 뭔가 심장이 부담을 많이 안고 지금 물으러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일러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서 제자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주인공이나 모험주 정도는 제대로 지키고 가야 이 아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에서는 제가 좀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좋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